음식도 싸고 맛있긴 한데 너무 더울 때 와 가지고요. 땀을 바가지로 흘렸어요. 오늘 좋은 경험이죠. 경험도 했고 보령에도 이런 것 좀 있으면 좋겠네. 보령은 백종원씨가 없어. 예상 사람이야. 백종원씨하고 사진하고 찍을거야. 갈치. 대왕갈치. 갈치구이. 잡은거야 그래서. 먹으라고. 이렇게 먹기 또 처음이죠. 새로운 경험이죠. 어쨌든. 뚝뚝 떨어져. 바로 먹으라 육수 després. 지랄님과 함께 これ까지 먹을 PSY. 같이 먹기ák. ани avoid둡지 Jakob. 그냥 까치를 먹었어요. replace mich called. 맛있네요. 갈치에 국수. 갈치에 비빔국수. 흑발치 먹기는 처음이야, 낯선 처음이야. 그쵸? 네. 그냥 막 후루룩 발라먹어. 아우, 100조 원이 있어서 행복하네. 잘 드시네. 이렇게 발라먹기도 좋아. 그랬어. 뼈만. 땀말로 매콤함을 느낄텐데. 응. 네. 시원을 주는 게 어떻습니까? 이거 다음에 준비한 거 같아. 봉이잖아. 하하하하. 따묻이잖아, 봉이잖아. 예쁘니까. 엄마, 이게 제일 신경 쓰잖아.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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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